후준이랑 결혼이요? 저 싫어하시는 분들도 팬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먼저 후로 안겠습니다. 후준의 인용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밝힐 수도 있는 사람이다 이겁니다. 불편하죠. 숨이 났어요? 그녀씨는 뭐 저한테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없어요? 생각이 없어서 전혀. 아, 그래, 정말 이런 거야. 우리 저렇게 학을 여러 번 놀라게 한 사람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? 방금 공간이 없나요? 방금 공간이 없나요? 방금 공간의 인용 possible. 네, 저번 날 공간이 없네요. 죄송합니다. 방금 공간이 없나요? 방금 공간이 없나요? 방금 공간이 없나요? 방금 공간이 없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